아프리카 티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에는 구독과 좋아요 좀 마이마이 좀 누르세요 따봉 오야 벌써 맵다 땄는데 또 시작이다 아니 봐봐 아니 너희도 해봤어 봐봐 매워 안 매워 왜 그래 벌써 매운데 먹으라고 만든 거 맞아? 불닭볶으면 먹고 내일 방송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거 먹고 방송 못할 거까지야 일반 불닭이에요 두배불박도 있어? 두배불박도 있어? 왜 제곱불박도 없어? 우리 루트불닭이에요 루트불닭이에요 저 불닭 먹고 장염 걸렸어요 그 정도라구요? 그 정도에요? 저는 군대에서 처음 먹고 첫날 탈났어요 어떻게 아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어리입니다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저 말레이시아인데 어제 외국에서만 파는 마라불닭 사 먹었어요 제 소화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겠더라구요 저희도 오늘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여보가 여보가 한번 해봐 만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여보가 한번 해보세요 라디오 여러분 이제 빵이라디오입니다 만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 불닭볶음면 몇분동안 익혀야 돼요? 이장님 마을방송 같아 소스는 다 넣어야 맛있어요 우유가 금방 진정시켜주니까요 아군요 헤헤 소스 다 소스 다 넣어야 맛있어요 다 넣어서 먹어볼게요 이장님 마을 마을방송 같아 아니요 여러분 저희 어리라디오를 도와주신 삼양에서 불닭볶음면 농심에서 만두를 빙그레에서 귤맛 우유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닭볶음면 진짜 먹어볼게요 진짜 걱정이 된다 불닭볶음면입니다 진짜 맵다 확 올라온다 여러분 색깔 보세요 저희 스프 하나 다 넣어보셨죠? 색깔보면 다 아실거에요 이거 준비했는데 총알장전해라 귤맛 우유는 사실 맛이 없는데 이게 매운맛을 중화시켜준다고 하니까 우유도 깔게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요즘 어떻게 좀 좋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우와 소스 약간 묻었는데 매운맛이 엄청 올라온다 땀난다 저희가 매운거 진짜 못먹는 사람인데 이거 오오 일단 오오 만두가 덜져진듯해요 생만 봐도 그래요? 생만 봐도 그래요? 렌즈에 돌릴까요? 렌즈 2분만 더 돌면서요 렌즈에 돌리고 오겠습니다 이거 통째로 2분돌립니다 너무 맛나? 못먹겠나? 나 먹을게 아픈건 통각이거든요 통각? 나는 매운걸 싫어해 아픈건 아픔이에요 매운건 아픔이야 한입은 버틸만 했어 스트레스 뺀어 아 빈정상해 삼양의 불닭볶음면이라 그정돈 아닌데 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운걸 진짜 못먹어요 우리 방송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운걸 진짜 안먹어요 근데 치즈를 조금 넣으니까 이래서는 덜 매운가 싶기도 하고 버틸만한데 난 지금 버틸만 해요 연속으로 못먹겠어 위가 좀 뜨거워 난 지금 두입 먹었어 근데 그와중에 맛있어 약간 맛있는 느낌이 나 빵이빠라기 하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내가 속이 아픈듯 딴거 먹어요 저희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할거에요 관장약은 꼭 뒤로만 넣어야 관장약이 아니다 이거를 먹으면 어차피 설사를 하니까 관장약이다 근데 위가 좀 따가워 식도까지 아프다 뜨거워 아 뜨거워 땀난다 우리 자기적인 방송 안좋아 아니 방송 아니에요 진짜 이거 진짜 맙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먹어야 다음에 엽기떡볶이도 먹고 송주불냉면도 먹고 미친만두도 먹고 할거 아닙니까 돈 줘도 못먹겠는데 근데 이거 드시는 분들은 왜 먹는지 알거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되지 맛있게 매운맛이 나는데 우리는 이게 버틸수가 없어 여보 만두 먹으니까 좀 괜찮은데 근데 이게 밑에 내려갈수록 더 빠르게 소스가 많이 묻어가지고 우와 튼튼 뜨겁다 방금 소스 뭉친거 먹었어 근데 이거 뜨거워서 이게 더 싫어 그만 먹을까? 아 와 이제부터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제부터는 어? 여보 왜? 만두 속을 아니 만두 속을 여기다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만두를 면에 짜서 비벼먹으래 그럴까? 진짜 눈물이 나는 것 같아 만두에 면을 싸서 드세요 아 난 다 먹었지롱 먹는척만 했노 니 진짜 사기꾼이다 이거봐요 한쪽으로 몰아놨어 그 캠에 안보이는 각도 이거봐 여보 가만히 또 손 안대고 손 안대고 손 안대고 나 용맥이려고 나 열심히 먹었다 우와 뭐 면 한 한가락씩 먹었나 한가락씩 먹었나 아 너무 매워 와 넌 눈만 꿈뻑었고 나는 소통했잖아 와 숨겨나쁜다 와 내가 쫄었다 각도 보니까 없길래 보니까 각도에 반대편을 밀어놨다 면을 와 입만 밀하고 있고 나 먹을게 걱정하지마 쟤가 소통하느라 그랬지 여보는 소통을 개뿔 안하니까 그렇지 계속 먹는 것 같았죠 이렇게 먹다가 뱉고 이랬네 아 매워 어 콧물도 난다 나도 그리고 정신이 이제 맹해져 앞에 잘 안보여 눈이 땀이 엄청난다 아 클리어 나 근데 얼마 안남았어 다 먹을게요 우리가 이걸 많이 먹어야 나중에 다음에는 송주 블랙면 먹방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친만두 아 땀이 이리 많이 먹어 와 내가 운동할 때도 이렇게 땀 안올려본 것 같다 그만 드세요 돼요 속 아파요 그럴까요? 얼림 요즘 살 빠져보이는데 남은 면에 햇반 비벼서 남은거 한개 없이 싹싹들고 먹자 다행히 오 감사합니다 식사하입사 햇반 가져와 물 맛 우유였던가요 너무 맛있어요 원래 이것만 먹었을 때 막대갈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너무 매우니까 나 눈물도 나는 것 같아 또 연기한다 눈물 나잖아 지금 보자 눈물은 개뿔 눈물 날 양이 아닌데 무슨소리하는데 눈물아 보이지 않아 눈물 보이지 않아? 밥이 햇밥보다 더 많잖아 여보 잘 먹을게요 여보 빨리 와서 라디오 방송해봐 빵이 라디오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벽에 와서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매운 불닭볶음면을 먹어서 눈물도 나고 위도 젖고 아래도 젖었어요 젖었습니다 질리세요 마귀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빵이 연결해 드릴게요 빵이 빵이 리포터 안녕하세요 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불닭볶음면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어리는 맨날 저렇게 구라치고 먹은척하고 안먹고 이참에 뿌리를 확 뽑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시청자를 위해서 영어 라디오 보여주세요 영어 라디오 레이디스 앤 젠틀맨 부터 헬로우 레이디스 앤 젠틀맨 디스 이즈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앤 게이 게이까지 보고 있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앤 게이 새끼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앤 게이 피플 게이 피플 피플?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이즈이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나이스 미트 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 34년이 이 치즈는 너무 뜨거워요 나이스 미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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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와이프 앤얼 내 와이프 투데이 앤얼이 투데이 앤얼이 베리 핫 핫걸 헤이 가이즈 마이 와이프 마이 와이프 투데이 앤얼이 핫 쏘 핫 투데이 핫걸 쏘 핫 이게 안 넘어간다 진짜 너무 매워서 맵다 아 진짜 맵다 이거 술 안먹어도 되겠다 우리 술방 안해도 되겠다 이거 먹으니까 술방이 된다 시 히룩스 바럼 라잇? 쉣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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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에임버거 칼로브 이빨 쉣쉣 에임버거 에임버거 쉣 에임버거 쉣쉣라뇨 빡빡 빡빡 하하하하 에임버거 쉣 에임버거 쉣쉣라뇨 트링 오브 이빨 시시 너 봐봐?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룩 룩 룩 룩 룩 이빨 오렌지 오렌지 이빨 빨빨 술 먹었네 거의 다 먹었어요 네? 바뀔게 없는 것 같네 한입만 먹어줄까? 하나도 안좋아 2시까지 드실듯이 하잖아 진짜 못먹네 나보다 더 못먹은 것 같다 줄지 않는 불닭이라잖아 다 먹었어요 줄지가 않아요 형이 하도 방송 많이 하니까 잘 맞는다 그치? 헤이 가이즈 리하이 나 모두 나 와이프 빵 빵 빵 에너지 사이즈는 내 남친 살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헤이 어리 샤더밴드 푸풀닭 인 유어 마우스 이미디어뜨리 어차피 까막눈 얼쓰는 아이즈 까막눈 뭐 뭐 나 와이프 에너지 사이즈는 이마트 마기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헤이 가이즈 어렴 와이프 딘스 에널블루홀 사이즈 마이 와이프 에너지 사이즈 cgv 마이 와이프 에너지 사이즈 아레나클럽 하당조님 쿠원 5900원 감사합니다 마치 총 좀 제발 키키키키키키 얼사이즈 까막눈 까막눈 진짜 까막눈 진짜 까막눈 진짜 까막눈 진짜 까막눈 한 숟갈 남았어요 한 두천만이 남았나 한 숟갈 남았어요 한 숟갈 밥은 별로 안 매워요 밥은 별로 안 매워요 먹으면 한다 먹으면 하다 되새김질 하냐고 하는데 지금? 오오 다 먹었대 오오오 다 먹었대 오야야야 머리 떨어진다 끝 와 진짜 어렵다 와 이거 매우면 어떻게 드시지? 사람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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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오오